우리는 일단 입술이나 화장 절대 금지. 그건 뭔 말이야? 화장 금지고 미니 짧은 거.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거 안 되고. 입는 거 안 되고. 반바지도 안 되고. 여자 연습생들한테 엄격했어. 그럼 연애는 아예 안 되고. 연애는 안 되고. 하면 퇴출. 어머. 진짜로? 바로 퇴출.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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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때는 이 하이탑에 쫄바지 입고 연습했어. 네 몸매를 네가 봐라. 그리고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몸무게 쟀고. 좀 더 냉정하게 했던 것 같아. 좀 더 냉정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. 엄마는 아이돌, 프로그램도 조항이 있을까? 우리는 비슷하긴 한데 임신 금지. 안 돼, 안 돼. 활동이 안 돼. 우리가 처음에 연습할 때 댄스 장르를 저희 댄스 미션 할 때 연습을 했었어. 굉장히 섹시한 동작이거든. 근데 우리는 야, 집에서 얘기하지 마. 남편한테 섹시해 보이면 안 돼. 이렇게 단속을 시켰어. 임신 금지니까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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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소리 표정 뭐야. 야, 우리 리얼러. 야, 찾았다 리얼러. 이게 리얼러. 아하. 야, 찾았다. 프라이데이. erie rôle. 아래. 우선 π 가고